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쏟아 냈었지요 당시에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 전체 세력의 핵과 미사일 한마디로 북교의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공산 전체 세력들에게도 한마디로 이 강력한 워딩을 알렸죠 국내 공산 전체 세력 반국가 세력을 그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더불어 민주당은 거대한 공산 세력이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문재인 2020년 2월에서 4월 총선 직전에 집중통계 조작 이후 총선에서 민주당 싹쓸이했다라는 소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신 잡돌이 그리고 이 무장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저불어 공산당 저자들을 반드시 박사를 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이 조사 중 가장 주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입니다 감사원은 부정적 여론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의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추가 규제 지역 지정을 늦추고 주택 통계 사전 보고 및 조작 범위를 서울 매매 수도권 매매로 확대했다라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수도권 표심을 잡으려 통계 마사지로 집값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20년 2월부터 4월 2주차까지 10주간 국토부 부동산원의 수도권까지 확대된 집값 변동률을 사전 보고하게 하고 상승 사유를 반복 확인하며 하락을 압박해 집중 조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출발점 중 하나로 감사원이 제시한 건 2020년 2월 16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입니다 그해 문재인 정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20%로 제한한 2019년 12·16 대책의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과 경기 등 수도권 내 9억 원 이하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수원, 성남, 안양, 위양, 용인 등 수도권 내 20여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종 대상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부안을 회의에 들고 갔습니다 대부분의 규제 지역이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수용성 벨트라 불린 21대 총선의 접전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총선에 분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를 했고 문재인 정부는 회의 나올 뒤 수원과 안양 5개 지역만 조종 대상으로 선정한 부동산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방안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총선에서 수도권 위석 121석 중 103석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총선에서 수도권 위석 121석 중에 103석을 싹쓸이해 갔다 정부는 그 뒤 수도권 26개 지역을 투기과열 및 조종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6.17 대책을 발표하며 초강력 대책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 통계 로그 기록을 통해 당시 총선 선거 기간 수도권 매매 변동률이 낮아진 조작 정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총선 뒤에는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정책 효과가 먹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월 임대인의 4년 거주를 보장한 주택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통계 조작 범위가 매매에서 전세값으로 또 한 번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값 역시 조작된 정황들이 있다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무적 정책적으로 주요 시기마다 통계가 활용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집값 폭등과 통계 조작에 대해 우려를 표한 실무진들의 내부 메시지와 진술들도 다수 확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집값을 잡아왔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 중에 문재인이가 집값을 잡아왔다라며 자신감을 표한 발언에 대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지 우아해 했다라는 실무진들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위협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증거인멸로 구속되자 국토부 내부 분위기는 술렁이었습니다 실무진 사이에서는 국토부판 원전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당시에 오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초 통계 조작에 대해 처음 우려를 표한 것도 부동산원 노조였습니다 이들은 통계 조작에 대한 증거를 그대로 보존해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에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 연구 포럼인 사위제는 조작 정치 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현행법상 불법인 통계 사전 보고를 인정한 건 범행 자백에 가깝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내년 총선에 저 더불어 공산당 문재인 주사파 세력 박사를 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